자, 유니폼의 두 번째 시간이죠. 자, re, 접두사, again, back 이런 의미가 있다고 앞에서 여러 차례 봤죠. 그리고 뭐 against, 저항하여는 뜻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re-produced 하면 다시 생산하다죠. 그래서 재생하다. reject 하면, reject가 throw였죠. 던지다. 다시, 아, re, 뒤로 던지는 거죠. 뒤로 던져서 안 하겠다고 거절하다. resist don't 하면, s, i, s, assist가 stand의 의미였어요. stand, 서다. 뒤에 서서 저항하는, resist don't, 저항하는. 그 다음에 혼동의 본문이 나와 있었던 게 있죠. mend, 남자가, 드릴러, 고치다, 수리하다 할 때 고치다. 첫 번째, comment, no, comment 할 때 논평, 말을 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평, 본문에서 합니다. 이 단어는 가볍게 혼동이니까 미리 한번 보고 가는 거죠. recommend 하면, 다시 함께 고쳤어요. 다 고쳤으니까 이제 괜찮죠? 상대한테 권할만 하죠.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다시 함께 고쳐서 추천하다, 권장하다 이럴 때 추천, 권장하다. recommend, recommend까지. 자, 본문에서 확인하죠. mend 들어갑니다. m, e, n, d. mend, bond, 헛간이죠. 헛간을 mend하다. 남자들이 드릴러, 고치다. 고치다. 계산하다, 고치다. mend, mend, mend. 두 번째, comment. comment, critical. 비판적인 comment. no, comment 하면 어떤 언급, 논평도 하지 않겠다. 비판적인 논평. 언급, comment, comment, 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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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t. 전문가를 recommend 하단, 다시 함께 문제점은 mend, 고치죠. 고치고 나면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추천하죠. 권장할만 하죠. 그래서 전문가를 추천하다, 권장하다, 추천하다, 권장하다, 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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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mmend. 죄송합니다. 그다음, pitch. 자, pitch, 피하지, 피하지, 피하지 못할 돌을 던지니 놀래서 높은 음조의 소리를 내다. 그래서 pitch는, 첫 번째는 던지다입니다. 돌을 던지다. 명사로는 던지기 이렇게 되겠죠. 던지다. pitch, pitch. 두 번째, pitch입니다. high-pitched voice. 어떤 pitch의 목소리일까요? 자, 피치 못할 돌을 던지니 첫 번째죠. 놀래서 높은 음조의 소리를 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음조입니다. 음조. 음조가 바로 음의 높이죠. 음의 높이. 높은 음조의 소리를 내다. pitch, pitch. 그다음, regret. 자, 어렵지 않은 단어들이죠. mistake. 실수에 대해 regret하다. 실수를 regret. re-again음이죠. 다시 그랬던 것을, 다시 그랬던 것을 후회하다. 첫 번째, 명사로 후회, 동사로 후회하다. readful 하면 후회하는 유감스러운, 그래서 유감스러워하다. 유감스럽게 여기다. 유감스럽게 여기다. 이런 뜻이죠. regret, regret. 그 다음, thoughtful. thought라는 생각에, f-e-l, full 붙었네. oh, so, 됐죠. behavior, 행동들. 어떤 행동들, thought는 알죠. 뭐, 생각, 사려. full은 가득 찬 거니까,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사려 깊은, 상대를 잘 벼려하는, 사려 깊은 생각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thoughtful is 다음에, n-e-s-s, 명사, 전미사가 붙으면 사려 깊은, 명사가 되겠죠. thoughtful, thoughtful. 그 다음, renowned, we, renowned composer. 어떤 작곡가일까요? we, 다시, noun, in known에서 왔다고 보면 되죠. 알려진, 요 자칭이 알려진이죠. 여기에, 음, 수동의 전미사, 이디가 붙었네요. 다시 알려진, 다시 알려진, 다시 알려진, 그래서, 아, 유명한, renowned, 유명한. renowned 하면 명성이란, 명사로도 씁니다. renowned, renowned. 그 다음, dependence. dependence on fossil fuel, 화석연료죠. 화석연료에 대한 dependence, depend가 의존하다죠. 의존하다에, 명사, 전미사부터 의존이 되겠습니다. dependence, dependence. 마지막 단어, sparkle. sparkle. hot eye. 그네의 눈이 스파클하다. 자, 스파, 스파는 아시죠? 온천 같은, 그 찜질하고, 뭐, 마사지도 되고, 뭐, 이런, 물로 마사지하고 이럴 땐, 그런 스파 있죠, 스파. 자, 스파에 클릭하니까 반짝이다. 이렇게 스파에 클릭하니까 반짝이다. 스파클, 그네의 눈이 반짝이다. 그네의 눈이 반짝이다. 스파클링 하면 반짝이는. 스파클, 스파클. 네, 수고하셨습니다.